안녕하세요 올댓퍼쿠션 오랜만입니다 이제 이름도 까먹을 것 같아요 올댓퍼쿠션 채널의 손쌤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1년이 넘었더라구요 만 1년이 넘은게 작년 초에 클래스 열고 그 뒤로 거의 1년 반 1년 4개월 만에 새로운 클래스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젠베 37기 기초반 37기를 진행을 합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완전 초보자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악기 없으셔도 되고 그냥 맨손만 멀쩡하게 우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악기 너무 많죠 다 준비되어 있구요 걸음마처럼 제가 하나씩 처음부터 10가지 다 저희 악보도 안씁니다 진짜 그냥 오셔도 다 제가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구요 포스터 같이 옆에 나가니까 시간들 보시고 많이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도 문의주시고 또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웹 링크 또 달아 놓을게요 한 분만 딱 뽑아서 이 8주동안 수업 요가 제가 20만원 받고 있는데요 그거 수업률 면제 시켜드릴게요 딱 한 분만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이어지는 수업에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주시고 이 젠베가 갖고 있는 매력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주하면서 또 개인 수업보다 같이 하면 훨씬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젠베의 37기 6월 12일 일요일 수업이구요 6월 12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 4주 8주 동안 7월 말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진짜 재미있게 여럿이 하는 수업은 너무 어렵고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에요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